자 그러면 여기 하나 얹고 한 번 더 해 리장타워에서 다음 영상 오늘 만들어드린 영상 그걸 공짜로 하고 또 다음 영상도 또 공짜로 받겠다 그 신보여 지금 아 그럼 쫄리면 빠지시든가 빼시든가 아 콜콜콜 오케이 다음 영상 오케이 블러드본 그러면 블러드본 프로로그 무슨 소리세요 하스스톤이죠 당연히 블러드본은 일주일이나 뒨대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어? 왜 맥크리 밖에 없지? 이거 연습전투인데? 아 이거 그건가보다 머리 안 맞추면 야 10킬 10킬 빵 가자 10킬 빵 어때 예 한 번 해봐요 그치만 저 또 헤드헌터 아니겠습니까? 어? 어? 하하핳 시마 이거 언제가 맞겠지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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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뒤져 뒤져 아 이거 머리 안에서 데미지 안 들어가가지고 아 가만히 있어 아 오졌죠? 실력게임 자 1킬 양심적으로 히킬 먹지 말고 하자 어 근데 이거 선광탄 안 맞아요? 그러게 아 이거 헤드만 맞아 어 어 어 아 시발 좀나 못 맞춰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거 어 아하핳 어 되게 기분 좋네 맞추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다 야 생선아 이거 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너무 못맞추는 사람들 같잖아 어? 우리 좀밥 같잖아 이러니까 원래 좀 사실 잘 맞추지 않아요? 어? 모든가 문제네 이거 그니까 지금 한 4번 죽었지 너는 쪼기한 쪼기한 쪼기 끝났을 수도 없는데 치 하핳 아 왜 피하지마 가만히 있어 쪼기 가만히 있어 ок 어헉 치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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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ccinations 가만히 있어 오케이 아 아- 오졌다 실력게임 오졌다 요빨 존맍 게임이네 이건 тож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거 야 생선아 이거 하스스톤이랑 다른게 뭐냐? 뛰지 좀 마세요 좀 저는 양심적으로 하잖아요 안 뛰잖아요 가만히 있으란말이예요 이렇게 잠깐만 이거 얼굴 꼭 붙어서 해야겠다 빌려가야겠다 아니 석양 쓰면 안돼요 석양 쓰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안돼요 이러고 해야겠어 이러고 어어! 어허허허허 석양 미친 석양 미친 어 뭐야 씨 야 이거 왜 석양 안죽어 개사기 게임이네 얼굴 부위가 좀 크신 분이니까 맞춰야 좀 쉽네요 나한테 너무 유리한 게임이었나? 어 뭐지 화면이 좀 버벅거리네 이거 끝나고 맞춰야겠다 보셨죠? 보셨죠 보셨죠 여러분들? 이게 바로 실력 잠시 화면 좀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오버워치 너무 그 화면이 끊겨가지고 이제 안 끊길 거예요 아까보다 좀 부드러워졌죠 이거 혹시 죽빵도 패드 있어요? 해봐 오세요 좀 해보게 오케 안되네 개새끼 좋아좋아좋아 으어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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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머리 왜케 안맞아 빠졌어 빠졌다 이번에 이번에 맞는다 잘 보세요 아 우클릭 안맞는다고 우클릭에 헤드판정이 없다고 이거 아 아 오졌다 오졌다 으어억 바로 이게 내가 바라던거야 바로 이게 내가 바라던거야 뭐? 죽어 임마 저 뛰셔 튀자 튀자 아아 또 공짜로만 마시바 암걸려 아이씨 흫 아우 암걸려 진짜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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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왜 또 내가 맞아 으어억 진짜 이게 여러분들 차이가 있어요 이게 70점이랑 50점은 진짜 차이가 너무 커 조용히하세요 지금은 똑같거든요 배치라서 이게 차이예요 님들 제가 아무리 오버워치 셨어도 그쪽도 지금 에임 딸려셔가지고 윈스턴으로 올린거잖아요 자 윈스턴 에임 되게 중요해 거기 레이저 어? 에임 얼마나 중요한데 아유 사기는 그만 행님 100개 감사합니다 더 없어요? 이게 에이킥 처먹으러 온거 아니야? 어? 야 여기 왜 에이킥이라고 그러냐 아우 그쪽도 하나 드세요 너가 에이킥 먹으면 형 이길 수 있을거 같애? 형 겜잘비야 겜잘비 어? 지금 몇대 몇인가? 지금 좀 동등한거 같은데 지금 6대3이야 6대3 여유롭네 뭐 아 자 우리 너무 멀다 가까이 가까이 싸우자 왜 나만 봤지? 이게 실력이지 아 이거 운빨 좀만 게임이야 뭐야 뭐야 아우 왜이렇게 머리에 이거 판정이 아주 가만히 있어봐 아우 야 어어 아주 가만히 있어 어어 아 이게 헤드 안맞추면은 딜이 안들어가요 설정이 헤드를 맞춰야 딜이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그래요 못맞혔으면 벌써 제가 이겼죠 못맞혔으면 얘 지금 벌써 죽었지 아우 기회였는데 어? 형 명중이 7퍼야 너 몇퍼야? 3퍼야 어허 3퍼센트 3퍼야? 사람이니 너가? 어우 드럽게 안맞네 이거 아주 가만히 좀 있어 여기 노크사렐 없어요? 아우씨 따바리 갈기지 마세요 어허 맞췄잖아 어허허 진짜 존나 존나 못해 됐어 한발만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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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싸웠다 정말 적이지만 인정한다 좋아 첫발 좋고 한발만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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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만덩이니까 가능성있다 한발만더 한발만더 한발만덩이니깐 한발만더 한발만더 딱 잘하네 4퍼맨 뭐 어 잠깐만 아 씨발 막 쏴 언젠가 막겠지 답 찾았어요 님들 막 쏘다 보면 한 발은 맞습니다 힐킷 양심상 안먹을게 넌 힐킷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언젠가 맞어 이거 아 이거 왜 안걸려 빨리 빨리 너 죽여서 아 하하핫 연막단이 연막단이 되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탄이네요 여기서 여기서 페이크로 어딨어 어딨어 페이크로 넣는거지 분명히 말해줘 어? 이 전쟁이 끝내러 왔다 이제 죽어라 맞다 이거 안되지 아! 꺼져 다음 영상까지 기프티콘은 없다 알겠냐? 이제 배치 보러 간다 바로 출발하는거에요? 이 정도 손 풀었으면 됐어 이 정도 손 풀었으면 됐어